아직도 때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하고 실수하고 했던 모든 것들 이것은 바로 우리를 겸손으로 이끄는 것이니 우리 이제부터 라도 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수 있으셨으나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하여 실수도 허락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 남은 한 생에 남을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나쁜 눈으로 보지 말고 정말 우리의 아름다운 눈이 되고 아름다운 입이 되어 칭찬하고 서로서로 좋은 말만 하도록 합시다. 비판하고 단지하는 것은 너희들의 모든 것들까지도 소멸시킵니다. 모든 것을 아름다운 눈으로 보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색안경을 띄고 있기 때문에 검은 색안경을 띄고 있으면 검게 보이고 파란색 색안경을 띄고 있으면 파랗게 보이고 노란색 색안경을 띄고 있으면 노랗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성모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이웃을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봅시다. 뒤에서 흉보고 비판한다면 그것은 덕이 될 모든 것들을 다 소멸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곤덕을 쌓도록 합시다. 우리가 성덕을 태동시켜 반덕으로 도달할 수 있는 생활의 기도는 너무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생활의 기도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구슴부터 잠이 드는 구슴만까지 모든 것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낮에서 밝혀지고 현장하시는 주님과 성모님께서 가르쳐주신 정말 너무너무 좋은 기도입니다. 생활의 기도는 정말 존경하고 복이하는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보잘것이 없음 가운데 저희 그 심연을 채우고 또 채울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 생활의 기도야말로 시간이 지나간더라도 잊어버렸던 것 생각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잊어버렸던 것 있어요. 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저도 여러분 보다 더 잘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잊어버렸던 것 생각날 때 아까 화장실 가서 벤을 본 것 잊어버렸구나 예수님 그때 제가 제 육신에 낚은 것들을 다 버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제 마음을 묻어버리고 영혼 육신에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생활의 기도로 무장해서 예수의 성신과 성모성 안에 침정하여 온전히 영예된다면 우리 안에 마귀가 반드시 출분해버릴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안에 예수님 성모님께서 생활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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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